자 5월 첫째 주 영광의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축하합니다 오마이갓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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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신바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대표님 이사님 본부장님 같이 고생하시는 스태프들 멋정현실장님 서윤인상님 신혜원장님 그리고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기훈쌤 수은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문PD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효정씨 네 저희 오마이걸의 첫 정규앨범인데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나아가서 꼭 빛을 보는 그런 빛나는 오마이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너무 사랑해요 아 좋습니다 유아씨 우리 미라클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우리 제이플러스 식구들 어제 얘기 잘 못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네 우선 미라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동생 감사하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미라클 사랑하고요 가족들 사랑하고요 뭐 창원 가족들 사랑하고요 굿나직을 사랑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신영 언니 사랑해요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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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우와 진짜 저희 미라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와 일단 저희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저희 언니 너무 사랑하고 저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에요 기훈찡 수은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꽃루 연아 언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 언니도 우선은 네 문 PD님 사랑하고요 네 저희 오마이걸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소챔피언 사랑합니다 미라클 사랑해 좋습니다 우리 오마이걸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앵커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짱지깃지 않은 쇼 챔피언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쳤나 봐 어떡해 진짜 미쳤나 봐 대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얘들아 우리 볼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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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콕